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휴지 맨션 찾아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번에 상어 버스 처리하고 여기 위에 어휴 키노피오 나와라! 마지막 노랭이 피노키오까지 자 먼저 얘부터 보내고요 바이 바이 자 지금 호텔 지배인 지금 잔뜩 화났거든요 사장이면 어쩔건데 어? 아 킹복근님? 위대하신 킹복근님이시여 아하 킹복구님 그 계획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없어요 루이즈를 바로 붙잡아 데려가겠으니 조금만 더 시간을 킹복구가 좀 잔뜩 화났거든요 어 안돼 우리 마리오랑 아삐지공조 저걸 갖고 어디로 가냐 야 이러러 어쩌면 좋나 13층 여기는 뭔가요 왠 물소리가 잔뜩 들리는데 아니 어 뭐 금고야 일로와 와 보스가 있네요 체력이 10밖에 안되는데 14층 들고있다 뭐야 어 야야야야 나는 안내소 어디 가지마요 가세요 곱게 죽읍시다 우리 bonds 일로와 자 일단 모빙치면서 오오오 자 이거 떨어뜨릴때 왤헤 twe solicit 탱겨 일로와 x3 호이자 x2 호이자 힝힣 아오 예 바로.. 들어가요 호허호 어... 느낌이... 새해... 아아... 아하... 이렇게 찾는거구만 아아... 저거란 얘기구나 여기는 일단 펴주고 오케이 여기를... 밀어서 슉... 그 다음에... 밀어주세요... selort 됐다 어... ahí! 이쪽으로 가봅시다 여럿x3 어머냠 vic 엉노넛x3 앞? 이거 어.. 어떻게 돌아가 돼야? 어어어어어 어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넌 어어 이거 이거 어떻게 돌아가제야? 오오.어머니야.어머니야.어머니야. 떨어지면 죽는다 오마이갓 야 이제 나 집좀 보내줘 진짜 이정도면은 충분히 할만큼 했잖녀 자 드디어 아! 버스 입장쓰 어.. 호.. 이.. 보니까.. 핵을 내던데? 이번 보스는 와! 배구 선수여? 어? 등장했다 으! 잠깐만.. 이건 뭐지? 어떻게 잡는 걸까? 오케이 자.. 꼬로꼬로 할 때? 일로와 착 어어! 휴라마아! 발사 어어우우 잠깐만.. 이거 구이지 일단은 저쪽에 서원을 해놓구요 어어어 이거 구이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자자자자 일단은 어어어어! 안돼! 어어어어! 일단은 저거 맞춰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탈사! 자 이때다! 휴라마아! 야 그냥 너가 해주면 안됐냐? 이거 물을 일단 빼야될 것 같아요 아아아아악! 아오케오케오케 이거 두번 기절 시켜야된다 자 이때 진짜 땡겨땡겨iskt 너 아르뜨라 이번엔 제발 땡겨 보자! 너에게에에cc 덧 actu아르 주 witch onal 잡는게 아닌가봅니다 잘가 친구 헬겔¡러에 채우다 내려가야 될거같은데요 all 잠깐만오.. 빨아가지고 그대로 발사 빨아가지고 벗어! 어? 뭐지? 일로와! 오케이. 소그라스 뺏겼다. 잘가시고요. 너니니의 죽은 목숨이의 요!! 요! 요! 빠이빠이! 헬겔러의 최후 똑똑똑똑똑똑똑똑 뽕! 14층 획득! 아.. 귀찮게 하고 있어 진짜 이제 호텔 사장하고 킹복구만 박살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14층! 바로 갈게요 14층! 어! 아니! 휴냥이! 휴령냥이! 아! 아! 저 자식 또 먹어? 이거 어! 그렇지! 휴랑아! 어? 왜 이렇게 도도하냐 쟤? 너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는데요? 뭐야? 자! 그러면은 뭐지? 이건가? 어? 이 글러브를 땡겨서 여기 지금 숨어있거든요? 휴령냥이 나와! 소화! 뚱! 뚱! 하하하하 어디로 또 도망가는겨? 어디가? 뭐야? 아.. 좋은 모르게 또 소화됐네? 쓸데없이 거센 저항은 받아들지 않습니다! 예이! 예이! 마무리! 어! 택이다! 엠바! 쟤 또 어디로 가? 아.. 저번부터 그렇고 굉장히 성가시게 하네요? 저 휴령냥이 우리 휴냥이는 저렇지 않아! 아.. 아.. 여기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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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으로? 어? 뭐야? 어.. 저기있다.. 어? 강아지 불이야 저거? 쟤 뭐하냐? 어? 우와아아아! 휴령냥이 본 모습을 드러냈다! 디스 이즈 휴령냥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찰칵이! 일로왈리로왈리로 오늘 끝장을 보자 너는 인마 인마 일로와 어? 뭐야? 또요 어… 마이 까 зд 아.. 어디 숨은겨 어? 여긴가? 아 이 자식 여깄셨네 일로와 일로와 찰칵 어우! 변신! 일로와x3 도만가지 만들어요. 남은 목숨 한 개. 이제 진짜 휴령냥이와 끝을 볼 타이밍 왔어요 또 어디라 그만 좀 가라 진짜 깍뿍 잘 갑니다 인마 자 이제 진짜 끝을 볼 때가 왔네요 오우 오우 페잉 페잉 어어 넣어 maxim 발학 하는데요 착 철칵 이번에는 끝장 보자 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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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라 넌 휴령이가 아니야 짬짱이지 으 impacts 드디어 14총! 획득! 오예! 좋았어! 드디어 호텔 사장과 칠부꾸만 남았다! 음!